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도련님과 저는 밤새도록 울음이 나 실컷 울고 내일은 이별 헐라요 자 저기 뭐야 이거를 저기 우리 꼬미님 때문에 몇 번 주고받고 하고 그렇게 하자 네 춘향 무진 시작 춘향 무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못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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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터지 야 니 마음 태론 니 마음 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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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글 짓고 따로 따로 가도 따로 가도 따로 가구라 따로 가도 따로 가도 요거 필 조강보라 요거 필 조강보라 허영 쓰거운지 허영 요거 쓰니 요거 서바하 물 요거 서바하 물 따로 따로 가 따로 따로 가 따로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로 가 가 가 가 가 가 별로합니다 아 아나와 어 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택 3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파 Mỹ 파 Mỹ 몸 다래 우리 못하지야 니 마음 배로는 못하지야 천양반 가신으로 네 간장을 녹이라느냐 천양반 가신으로 네 간장을 녹이라느냐 은혜교도 각을 짓고 은혜교도 각을 짓고 가로Ха 도루오 다 가로Ха 도루오 다 가로Х fandom 가도 따로 가거라 여거필 정부라 여거필 정부라 오였으니 더우 소을 따로 가거라 더우 소을 따로 가거라 나는 모른다 너희 둘이 죽든지 사든지 나는 모른다 너희 둘이 죽든지 사든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춘향모천시 시작 춘향모천시 기가 막혀 못허지야 못허지야 네 마음대로는 못허지야 선양반 가신 후로 네 간장을 녹이랴느냐 나무 내려도 각을 짓고 따로 가도 따로 가거라 여필종부라 어렸으니 더 우선을 따로 가거라 나는 모른다 너희 둘이 죽든지 사든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여러분 같이 할때는 쓸려서 하는데 혼자씩 할때는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겠어요 자기마야 그러면 저기 우리 여필 여필종부라 하얀거 썸먹은지 그렇게 하지 여필종부라 하얀거 썸먹은지 시작 여필종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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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거 썸먹은지 너그설판을 을 따로 가거라 노우 소방을 따로 가거라 이렇게 하지? 자 그러면은 저 손 선생이 한번 해봐 춘향 모친 시작 춘향 시작 춘향 모친 잘한다 모터지야 모터지야 거기다 모터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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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모터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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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마요 저 양반 가신 후로 니 간장을 고기려느냐 못 내려도 각을 짓고 따로 가거라 너무 잘했는데 여어필초공부라 거기를 야물게 하듯이 시작 여어필초공 여어필초공부라 아야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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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너구 서방 좋다올게 너구 서방 여어필초공 좋아 나는 모른다 너희들이 죽던지 사던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많이 좋아졌어 자 어디 우리 자기가 저번에 결석은 했지 안 했던가 결석을 안하고 꼬미님만 했어요 한번 해볼래 같이 같이요? 그러면 우리 아이디 한번 해봐 시작 오시구 은현무치 기가 막혀 보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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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반 하신 후로 기간장을 먹이려느냐 은혜여도 학을 짚고 따로 가도 따로 가도 따로 가구라 여피 청양 하여서니 하여서니 이 노래 해 두고 서파를 다로 가구라 좋아 나는 모른다 너희 둘이 죽든지 사든지 죽든지 사든지 죽든지 사든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많이 많이 저기 했어 저기 뭐야 만들어내라고 욕 봤어 욕 봤어 저 어째 한번 해보시오 틀려도 그냥 못 먹어도 고야지 시작 잠시만요 춘향! 춘향 오친 기가 막혀 못허지야 못허지야 저 양반 가신 후에 네 간장을 녹이려느냐 보내여도 각을 짓고 따라가도 따라가도 따라가거라 좋아 나는 모른다 너희 둘이 죽든지 사든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몰라 리타 님은 목 성격상 잘 안 되는 부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처럼 할 수 밖에 없는 게 최선이야 왜냐하면 목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이디 님 같은 목은 대는데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대는 거야 이게 탁탁탁 치고 내려오는 게 그게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어렁지지 않게 그만큼 하느라고 욕 보셨어 응 원래는 졸량 못허 기가 막혀 못허지 가가가 못허지야 바ürü 니다 도맡 어렁 처음만 부 participant esse actor 아니 اد 돈 그만 따로 가도 따로 가구라 여가 필 조각무라 아야야 그거였어 그거지 너 그 서박을 따로 가구라 나는 모른다 너희 둘이 죽든지 써든지 따로 가도 모른다 따로 가도 몰라 이렇게 엣지가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톤이 너무 높아 자기는 목이 부드러운 목이라 이렇게 둥그렇게 치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서 자기는 그게 최선이야 근데 아이디 목은 조금만 더 공력 기르면 그 엣지가 나온다 약간 뾰족한 데가 있어 각이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둘이 해볼려 이렇게 꼬미님하고 우리 저기 다연하고 해봐 자 준양무진 시작 준양무진 어이구 좋아 기가 막혀 못허지야 그거가 못허지야 좋은다 니 마시라 니 마을 니 마을 니 마을 그 엄대로 느긋 못허지야 저 양반가신으로 니 간장을 넣기라느냐 우린 네도 가봐 짓고 따로 가도 따로 가도 따로 가보라 여필 조광무라 얼굴 쓰건지 먹어서 방을 따로 가보라 나는 모른다 너희들이 죽던지 써던지 나가는 모른다 나가는 몰라 자기는 목통이 이뻐서 목통이 이뻐서 지금 자기가 여기가 능숙하지는 않은데 능숙하게 식임 가는데 주소를, 현주소를 잘 알아서 지도를 잘 그리면 좋은 게 된다 알았지? 시키면 안 돼 시키면 안 되는데 요고고고 필 시작 요고고고 필 조공 조공 시작 조공 부라 시키면 안 된다 나를 예약하 República 시키면 안 된다 시키면 안 돼 제가 다시 우선 안 된다 시키면 안 돼 지는 안 된다 시키면 안 돼 도구 소비 따로 가봐봐 하시면 돼 꼬미님 해보실까? 그렇지 인자 했으니까 저 우리 구르모님하고 우리 이렇게 여보랑 짝지 해서요 춘향 모친 시작 저 말씀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저기 뭐야 딱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시작 춘향 시작 안 되지 안 되지 시작 그렇지 시작 춘향 모친 키가 아니 춘향 모친 키가 키가 막혀 시작 키가 막혀 그러지 못하지 아 나 다 모 다 지 다 네 마음은 태로를 못하고지 천양반 가신으로 네 간장을 두지 않느냐 내 pł 래에도 가득 가득 지고 따뜻 가둬 가득 따뜻하고 요거필 조강불어 하여 그 서지 너 그 서방을 따라가거라 나는 모른다 너희 둘이 죽든지 썼든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그래도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일절통곡은 조금만 맛을 보여드리자면 일절통곡 나 이거 다는 안해주고 조금만 해줄게 조금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일절통곡 애원성은 다 한 장 구글 섞어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적 명문기적 최상가 유주어승녀 정실 없고 소년급제 입신양병 천국 어느거도 비올라 조금만 지내실지 천국 까만 그 마을은 그 금액이나 생각하리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 날이나 일러죠 금강산 산산 상풍기 병지가 거두거든 오실라요 동서남북 도가가가 흐른 바다 육체가 퇴고 둔 오실라요 마두가게 하근오실라요 호거 두 백 헉헉허거 은드 오실라요 운종종풍종라 용가는 데는 구름가고 범미 가르건대는 바람이 같니 금일 소홍군 임개신곳 백연소첨 나도 바지 여기까지만 해줄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으나 길이 대충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거의 95% 플러스 마이너스 5는 틀릴수도 있고 거기는 내가 디테일은 더 잡아줄게 우선 거기까지 들어갖고 와야해요 오늘 수업은 좁게 10분 빼먹자 알겠습니다 나도 그냥 퇴다 공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리 추석이요 메리 추석이요 메리 추석이요 그렇게 말이요 그렇죠 анng 고맙습니다 퇴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주